강남스타 강남스타 오빤 강남스타 오빤 강남스타 에이 섹시 레이디 오빤 오빤 강남스타 에이 섹시 레이디 오빤 정숙해 보이지만 볼 때 노는 여자 이 대박 싶으면 묻었던 머리 푸는 여자 가볍지만 웬만한 노출보다 야한 여자 그런 감각적인 여자 나 넌 선호해 점잖어 보이지만 놀 땐 노는 선호해 내가 되면 완전히 처벌이는 선호해 변혁보다 사상이 옳고 멀고 난 선호해 그런 선호해 나은데 워 사랑스레 그래 넌 그래 넌 그래 넌 그래 넌 그래 넌 그래 넌 지금부터 고맙다 고맙다 에이 섹시 레이디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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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